제 2대 좀 왔어. 아 나 취했어. 아 나 취했어. 조금만! 저 모두 그냥. 그냥. 아무 말 되지 않지 그냥 하자. 하자! 아 형! 대박! 야 이 원소주가 22도에서 24도까지 자괴가 막힌 온기 숙성 과정을 뺀 그래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쇼리야 봐봐. 이렇게 따르는 거는 프로 아니에요. 아마추어야. 카메라가 저기 있잖아. 이렇게. 형님 형님 잠깐만. 그거는 왼손으로 딱 하셔. 아아악! 아아악! 형님 알려드릴 거면 제대로 이걸 등 낮추고 약간 이거 오른손이니까 왜? 왜? 그러게 이거 너무 쉬운데? 왜 굳이 이렇게 했지?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 어 한 잔 줄게. 근데 마시기 전에 도수가 높아진 만큼 도수가 높아진 만큼 챙겨줄 게 있어. 뭔데요? 바로 일곱 가지 청정체! 숙취의 비법! 깨수! 정의 안 줘요? 안 돼! 얘네가 내 광고 가져간단 말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깨수! 깨수! 톡 쏘는 탄산! 속까지 시원하게! 감귤 과즙이 들어있어서 맛있게 숙취해소 된다, 그렇지? 진짜 맛있다! 깨수깡 먹으면 술이 깨수깡? 근데 진짜 맛있다! 내가 먹어본 숙취해소 중에 제일 맛이 나네! 이렇게 넣어야 해! 감사합니다! 자, 치울게요! 간장하자! 자, 그러면 얼음 한 잔 줄게! 이거는 섞은 맛이예요, 아니면? 취향에 따라? 그럼 처음에 그냥 먹어보고, 다음에 토닉으로 먹어보자! 원샷! 원샷? 원샷? 그래서 어떤 맛을 평가해 원샷은 안 돼요? 아, 그래? 이게 좀 달아요! 24초가? 사원으로 계속 샷잔으로 먹었잖아! 얼음 차갑게 먹는 거랑 사원 먹는 거 완전 달라요! 오... 깔끔한 이유가 얼음에 이 녹아서 물이랑... 에, 이 녹아서 물이랑... 기도 막, 눈막이도 좀 좋아, 제발! 근데... 몸에 향이 좋다! 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저래! 아, 나... 제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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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발! 제발! 난 좋아유! 난 좋아유! 그럼 이걸로 마셔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모금! 응, 응! 한 모금! 이거 뭐지, 이거 옆에 서... 오... 예, 저 leftover! 아니요! 왜 나 안 줘?! 억지로 안 먹어도다, 억지로 안 먹어도다, 신경 review 저, 괜찮은데요? 아빠를 열어! 저희 취하면 먼저 가시기도 해요! 아, 진짜요? 1회! 1회! 저 봤어요. 이 새끼는 뭐야, 내 팬이었네! 전진형 팬이어서 가자. 와 근데 이거 술 진짜 24도 안 갔죠? 어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찐으로 이제 드셔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거 그냥 낼름낼름먹다가 훅 가는 술이에요 그게 맛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맛있어 좋아 잘하고 있어 좋아 그리고 지금 뭐 여자친구 없어요? 저는 애기 있어요 왜 갑자기 먹었어? 다 마흔 살이 이렇게 머리 길고 이렇게 이게 저도 실방서 막 이러지 않으리네 형님 형님 몰래카메라지 아니야 결혼 안 했잖아요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앞부장 놀러다 갈 때 같이 가재매 나 권전하게 놀려고 그랬지 아 나도 권전하게 놀려고 완전 권전하게 놀려고 진짜 그러세요? 농담하지 말고 빵 가게에서 매니저 하고 있어요 빵 가게에서 매니저 하고 있어요 아 빵 빵 가게 빵 가게 여기야 쏘리 쏘리 야 빵이 이거야? 하자마자 어떻게 이런 형이 약간 취했어 쏘리 되게 빵인데 빵 쏘리 약간 취했어 그러니까 아 쏘리 아 진짜 와 나 너무 놀랐네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느껴 그럴까 형 아쉬워요 저? 아쉽네 내 거였는데 아까까지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짜증이 나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행복해? 와 찌라시에 박차를 가한다고 이럴 때 나오는 거구나 자 원샷 이거 원샷 해야겠다 이거 원샷 해야 돼 원샷 해야 돼 와 진짜 축하합니다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축하한데 뚜껑 확 열리네 야 게임이나 갖고 와 빨리 돌고 돌아서 쟤도 결혼했어 아 진짜? 아 뭐야? 내가 이런 느낌이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 있어? 놀라 어 댄스계에서 알아주시는 다섯 분을 모셨잖아요 저희가 노래 제목을 보여드리면 안무 포즈를 모두 일치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스티커 그냥 꽁으로 붙이려는 얘기야 바보들이네 제작신들이 나 이거 몰라 땡 첫 표지 문제 드릴게요 아이프렛 러브다이브 아이프렛 러브다이브 어 나 몰라 뭐야 저게? 뭐야?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몰라 러브다이브를 몰라? 러브다이브를 몰라? 뭐야? 아 진짜 너무 싫어 어떡해 어떡해 저 있어요 여기 잠깐만 아까 우리 다 짠하고 원샷 했는데 너는 왜 아까 형이 따라했어 얘 뭐 내가 지금 따라하는데 내가 다 먹었어 와우 와우 장첸 장첸 니네 누구지 아잉? 니네 취락 몇 잔이지 아잉? 오케이 형 다른 그 촬영 분위기도 되게 궁금해 항상 이러는지 근데 진짜 진다고 오늘 왜냐면 나도 술 좋아하니까 진짜 진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 에스파가 나왔어 막 야 카린아 우와 방송 보고 이수만 선생님이 좋아하겠니? 너가 회사에 오더야 저도 회사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MVP 앞에서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MVP 앞에서 으아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음 문제 여자아이들의 통보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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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yeah 욕은 그대하고 욕이 아니라 Fuckin people 세 번째 젊은이 노래 르세라 팀의 스티얼리스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점점! 앞에! 이거 짜네! 잠깐만! 짭죠? 이 짜끈쇼! 와 나 진짜 열 받게 하네! 다음 문제 드려볼게요 청하에 벌써 12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이거 진짜 먹어야 하는 게 다른 회사 브랜드라고 일부러 안 한 거야. 아니 아니! 너무 속이야! 아니 근데 이건 너무 했어! 자 가자! 다시 뭐 벌써 12시 어떻게 하는 거야? 아유! 올라가지! 재범 씨가 잘 알 수 있는 노래를 들을게요. 아 그래요? 투팍 나오네 투팍?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박자범의 문제! 오오오오! 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야 재범아! 제발 형님! 제발 쳐! 무릎 꿇게 제발 쳐! 진짜 형님! 진짜 제발 쳐! 근데 이게... 야! 가세요! 아 형! 제발! 형! 너무 귀여운 나! 이거! 너무 귀여운 나! 기억나셔도 그걸 몸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노래를 왜 만들어? 그럼 저작권로 나한테 넘기는 거야. 이거 다 나가요? 이런 방송에 이런 PPL 들어오는 것도 대단하죠 진짜. 형님 대단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 이런 노래를 만난 사람이 없어. 그 노래가 7년 됐어요. 진짜? 아직도 열공하는 건 너무 고맙지만 나이라는 게 저는 점점 옛날 보면 달라지니까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좀 한정돼 있는 것 같아. 마흔... 막 여덟 살에 나 그래도 나... 배 이렇게 나오고 나 몸매 투 낼래 막 이러면 그러면 걱정하시겠지. 나는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어. 형님이 제일 당당한 것 같아.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것 같아. 나는 덜렁덜렁이고... 맞아. 몸몸몸매 몸몸몸매 그게 아니야. 우리 항상 되게 좋은 이야기 하다가 그 분이 항상 망쳐. 괜찮으신 거죠 술은? 제이들 좀 왔어. 그치? 나 좀 왔어. 얘 좀 왔어. 난 계속 마셨어. 근데 오늘 텐션이... 진짜 좋으셨어요. 나 원래 이렇게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명 중에? 아니 왜냐면 나는...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잘 맞네.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형님 되게 약간... 힙합이랑 되게 잘 맞잖아. 비싼 게 아니라 사람 만나면 당겨줄 수밖에 없어. 진짜 많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재밌으면 되는 거고 또 보고 또 숨으면 재밌는 거지. 같이 있죠. 너 요즘... 정원 형님은 가끔 연락하니? 그 형님 되게 힙합이야. 맞아. 진짜요? 한번 전화해 봐야겠다. 헉! 야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이! 형님 저 지금 촬영 중인데 그냥 술 먹는 예능 찍고 있어요. 재범이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도 아까 술 좀 드신 거? 무슨 술 많이 드셨는데 지금? 무슨 미안하다. 재범한테 올라오는 얘기도 싫어. 아 그래요? 아니 얼굴이 빨개서. 너 머리 지켜. 아유. 야 근데 재범아 진짜 잘한 게 너 때문에 존똥주 어깨가 되게 활기해져서. 오오오오오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형 저랑 다음에 그 날짜 맞춰서 한 번 가요. 홀린 처음 봐봐. 그래요. 우리 저 꼭 내자. 준호 형도 얘기했지만 전통주 살리고 이게 되게 좋아졌대. 전통주 시장이 되게 활발해졌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점점 배우면서 어? 이게 아 이거 희석식 소주고 전통주는 약간 준호식. 아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구나라고 하다. 그렇지. 배우고 약간 진짜 뭔가 그 중류 그 술? 방식? 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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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술술을 받아서 진지한 얘기 할 수 없어. 그냥 좋아. 좋습니다 형님. 조금만. 그냥. 그냥. 그냥 말리면 안 돼. 아무 말 되는지 그냥 하자. 마셔요. 마셔. 마셔. 생일 축하드립니다 형님. 해피 벌ez! 해피 벌썬 렛츠 기릿 기릿! 자 원샷! 오빠 물론 원샷이겠죠! 빠바빠빠빠빠빠빠! 어 2000년대. 나도 너무 기분 좋다 제발, 너무 좋다. 고생했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다니 고생은 이제부터야. 금요일이잖아. 밤에 약간 이제 손님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때까지 계속 그대로 계속 그냥. 손님들이 쓰는 거보다 내가 더 내면 되잖아. 웃어? 나 싸워. 나 여기까지 웃어. 싸워. 형, 형, 형! 아 형, 제발! 제발! 우리 엔딩하고 마실까요? 김희철 형님의 술 스트릿 파이터였습니다. 여러분, MVP, 원소주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서 그럼 클렌징하고 화장 지우고 다시 먹자! 병수? 병수 체크? 그러면 체크를 해볼게요. 네. 아, 이거밖에 안 먹었다고? 2, 4, 6, 6 개밖에 안 된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한 개씩 마시면 돼요. 여기 이제 7병. 7개 안 먹었어? 그래도 5명에서 7명이면 약간 좀 아 너무 좀 먹었는데? 야 이거는 규현이가 규현이가 웃어 규현이는 웃음이 나는 친구라 웃어도 됩니다 제대로 짠 마지막 짠 제대로 짠 그러면 내가 J-POP MVP 하면 파이팅은 너무 촌스럽지 않아? 그래도 그렇게 할까? 형님이 MVP 하면 우리가 US THREE SWEET FIGHT HOUR 이렇게 한 번 Let's go! MVP! MVP! 순팀 파이팅! 원샷 테리 일로와 난 바로 원샷 여기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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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도 돌려야 돼? 네 하나 둘 셋 잠깐만 스탑스 됐다 선원 다 다 태리 선원 다 뭐야? 세짝띵이 말아주지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간호하게 거절한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자신 있는 성대모사를 한... 대박이다. 그럼 마지막 미션을 위한 술 따라 드릴게요.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적당해요? 그게 적당이야? 왜 그래? 아까 가도 된다고 했을 때 진짜 갔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이번 년도에 앨범 못 내잖아? 아, 나 쓰리, 쓰리 파이터 때문에 나 못 낸다. 한 명 더 붙일 수 있어요. 상대모사. 상대모사 생각 안 했다. 나 진짜 잘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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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et's go, let's go, let's go. 아, 잠깐만. 김민종 형 몸매 가겠습니다. 아, 왜 하필 내 노래예요? 대박! 나의 몸몸몸매, 몸몸몸매 자, 원샷! 자, 와아아 아, 나 할대 없는데, 선배님. 저는 진짜 똑같은 거 하다 했어요. 미니언스 알아요, 미니언스1? 응, 알지, 알지. 톤, 톤, 톤 잡박, 톤. 에어! 좋아, 좋아. 새린 가자. 에어! 쯔디빠지 쯔디빠지 야, 잠깐! 백프로 편집된다, 쯔 둔,디빠지 네 다음 우리 옐로디 쥐디 시작했습니다 짧아요 빨리 마셔 일단 셋 다 비슷해 진짜 없는데 바비킴 해봐요 해봐요 마셔 그냥 마셔 바비킴 저 잘해요 아니 아니 니 이래서 준비된 자가 항상 기회를 따른거야 기회가 왔어 빨리 해봐 뭉충뿅 마셔 마셔 진짜 별로였어 진짜 별로였어 준비된 자의 모습을 형 형 잘하는 사람이 있어 대박이지 준비된 자의 모습 터미네이터 아시죠 터미네이터가 한국 배워가지고 아니 터미네이터 털미네이터 HOW ARE YOU DOING thats character I kill you 이렇게 하는데 아아 잠깐만 타미네이터 터미네이터 were you 어 나 취했어 오 나 취했어 왜 Isa 아니 아니야 난 괜찮았어 입은 수족했어 보고 싶어요 비슷하지 않아? 이리와 저는 더미니티인데 안녕하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유튜브로 찾아봤지? 똑같아 똑같아 나도 하고 있어 나도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더미니티 나도 하고 있어 절대 절대 언제 다 보셔요? 땡 땡 우리 다 하시지 진짜 찾아보시면 똑같아요 재미있긴 해요 재미있을 필요없어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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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해야 끝나 봐봐 더미니티가 대장에서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저 더미니티 달라 진짜 너무 어려워 아니 더미니티 아유 누구야 아기 아 배불러 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소금 있어 소금은 각자 인스타그램 하지? 네네 맞팔 해줘요? 아이 아기 아기 선파 2 아기 아기 터미네이터가 슬레이트 쳐주면 어때요? 터미네이터 성대 모사로 퍼리어진 할게요 웃지마요 아빠 우리 오늘 수의 스트리트 이글리처 그리고 NDP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ndividui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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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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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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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취하지 않는 사람이야. 남자가 뭘 취해?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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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야 된다! 회사가 여기가 다해. 힘이 형 꼬였어요? 올바이! 용난리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러면 지금부터 발령 보던가! 그냥 자를까요? 먹자, 먹자. 체리는 괜찮아? 화장실 왔어. 난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어, 지금. 어떻게? 진짜 화장실 안 가요? 난 기저귀를 차고 왔어. 기저귀를 차고 와서 지금 싸고 있어. 말해. 어쩐지. 망가졌나 봐. 어? 망가졌나 봐. 망가... 하하하하하